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정체로 함께 정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월간플래트 홍편입니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창끝부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병이 다룰 수 있는 화기 중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K16이 양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소대 내지 중대급의 화력이 확보가 되는데 중형기관총 미디엄 머신건 예전부터 검토가 되던 게 대전차 무기체계 혹은 그 아래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직사화기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한 측이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거리가 긴 거기에 짧은 사거리를 가진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현궁과 유사한 계열의 그런 무기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는 쪽도 한 쪽이 있고 저는 산에 있는 표적에다 날리는 거 봤는데 그냥 직선으로는 안 날라가던데요 절대 안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탑어택 모드라고 위로 날아갔다 아래로 솟구 위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때립니다 이제는 현대전에는 직선으로 그냥 날아가는 건 없어요 그거 보고 좀 되게 감동했어요 무섭죠 그리고 무섭기도 하고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 게 더 짱이구나 사실 현궁이 중동에 수출되고 동영상이 나오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유명세를 탄 게 있는데 현궁이라는 무기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무유도 무기체계의 개발이 있어서 사실 그러한 용도로 업체에서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 내지는 시제품도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ROC의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좀 주저하고 군에서의 또 생각 다르고 이러고 좀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쪽에 또 전문적으로 취재를 하고 계신 홍편 시장님께서 한번 발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얘기를 우크라이나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국이 지난 1월에 2000발 정도의 NLAW, NRO라고 하는 대전차화기를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대전차화기인 게 미사일이긴 한데 바주카 같은 그러니까 영국, 스웨덴 합작이라고 할까 영국에서 요구를 해서 그거를 스웨덴과 영국이 같이 만든 거죠 근데 유도가 안 되는 로켓이라든지? 유도돼요 유도가 돼요?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쓰시잖아요 이게 왜 주목을 하냐면 앞으로의 대전차화기가 가야 될 방향 중의 하나를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의 보병이 휴대한 대전차화기는 기본적으로는 무유도가 보통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무겁고 크고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만든다는 시도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 20km대, 30km대 이렇게 됐고 현궁조차 결국은 다 합치면 20km대가 거의 되잖아요 근데 이 엔론은 12.5km예요 발사 준비된 상태에서도 미사일층은 상당히 가볍죠 그래도 어깨에다 짊어지기는 좀 무겁긴 하지만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20km보다는 낫죠 우리 김피디님의 신체 조건상으로는 두 개도 충분합니다 사거리가 물론 좀 짧긴 해요 그래도 이동 표적 상대는 600m 600m면 나쁘진 않네요 고정 표적으로는 800m까지 800m까지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게 엄밀하게 대전 미사일은 장님이에요 아무것도 못 봐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견운 쪽으로 쭉 날아가는 것뿐 2세대 대전차 미사일처럼 레이저나 이런 걸로 유도가 되는 방법인가요? 그래요? 정말 괴약하네 근데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그 대신에 움직이는 표적이 있다 그럼 사수가 최대 3초 동안 목표를 따라 조준을 쭉 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발사를 하면 미사일이 사수가 움직일 때의 속도를 이용해서 아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날아가서 맞추면 되겠다고 지가 짐작을 해서 그쪽으로 날아가줘요 안 보이지만 그렇죠 미래 위치 예측인 거죠 움직인 각도와 속도를 이용해서 미래 위치 예측에서 가는 건데 전차 정도의 느린 표적이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이니까 전투기처럼 3D로 기동하지는 않을 테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쏘고 사수는 도망가면 돼요 그리고 복잡한 사통장치라든가 이런 걸 따로 살 필요도 없고 비용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저렴하겠다 저렴하죠 물론 그래도 몇 천만 원 되긴 하지만 이 사이 층은 싸죠 그렇죠 그렇죠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재원상으로의 관통력은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최대 550mm 정도라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그 대신에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터져요 상부 공격 탄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센서가 아래 탱크가 있고 아래쪽으로 탄주를 쏴요 탄수는 또 있네 또 탄주를 터뜨리는 방향이 성형 자격이니까 아래쪽으로 자가단조식 관통자를 쏴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 그 정도인데 전차를 상대할 수 있어라는 청취자분들의 의심이 있을까 봐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550mm면은 뭐야 그냥 대충 보면 고병전투 차량이라고 그렇죠 만약 그렇게만 따지면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전차는 2세대급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웬만한 3세대급 전차를 갖고 있는 국가한테는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렵죠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 듣기 전에는 만약에 약하면 비용 들여서 섭취를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데 머리 위를 때려버리니까 물론 직격으로 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을 하는 거고 사수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군에서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요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나요 지금 그거에서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군이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중대급 대대급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대급까지였는데 현궁이 현궁은 네 그렇죠 그럼 그 아래 제대가 쓸 대전차화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된 게 현재는 판첩하우스 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무겁고 크고 해서 그걸 대체하려고 차기 대전차화기를 개발 중이었는데 그게 한 10년 표류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기 쪽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지체가 됐냐 ROC가 상당히 비현실적이었어요 값도 싸고 사거리는 길어야 되고 무게는 가볍고 일회용은 안일해야 되고 관통력은 높고 그러면 레이저? 진짜 뭐 레이저포라도 개발하냐 요구조건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취합해 보면 이게 가능한 ROC인가라고 의문을 많이 품고 실제로 초기 시제품들 2차까지가 ROC를 못 맞춰서 반려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ROC가 높은 이유는 물론 ROC에 대한 어떤 타협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지금 중대급이랄지 대대급의 편제를 보면 RPG 전력이 상당 수준입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군 특히 육군 입장에서 봤을 때 ROC가 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제안 주신 거는 난 좀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업체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유도식으로 나가자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이니 일단 단가가 높아지고 3천만 원대가 스웨덴에서 사브에서 제시한 엔로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지만 육군은 그거보다 많이 싼 걸 원해요 공이 하나 빠지길 원하겠죠 공이 하나까지는 좀 무리를 해도 하여간에 그거보다 많이 싼 걸 원하는 것 같고 게다가 유도화가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km 아래로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육군 ROC가 또 그거보다 무거운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아까 제시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밑으로 그만큼의 성능을 나타내는 다른 나라 무기는 있나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싼 건 많았는데 문제는 유도식이 아닌 경우거나 예를 들어 칼구 스타프 정도면 맞출 수는 있겠죠 그 가격을 그런데 문제는 칼구 스타프는 유도식이 아니죠 칼구 스타프는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원했던 그런 무기체계이긴 한데 말씀 주신 그런 무기체계의 형태가 나타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칼구 스타프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유도식이면 이거 빼고는 못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을 거예요 검토는 해요 왜냐하면 사거리하고 치명성의 문제로 보면 도저히 유도식 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안 그러면 한 만발 싸야지 그리고 이 정도의 무기체계라면 우리의 국산화도 충분히 가능하고도 기술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기술 자체는 만약에 제대로 된 무기체계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에서 국산 양산을 해서 보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어떻게 그걸 만들 거냐 그 자체보다 너무 그거 하나로 다 맞추려고 한다 맞아요 지금 제가 엔로 얘기를 왜 하냐면 스웨덴군이나 핀란드군처럼 이걸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그 둘인데 영국을 빼면은 그 둘의 편제를 보면은 그거 하나로 야 중대급 이하는 이것만 써 이러질 않아요 스웨덴군 같은 경우는 중대화기로 엔로를 주고 그 밑에 소대들이 칼구스타프와 AT4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소대는 칼구스타프가 있고 그것도 한 문도 아니고 몇 문도 두 문도 있어요 적절히 그냥 믹싱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분대마다 일회용 AT4 대전체로켓을 또 주고 중대 단위에서 3종류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의를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는 군의 규모랄지 이런 것이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온골찬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러기에는 딜레마가 있는 게 너무도 대규모의 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편제를 단순화해서 대량 보급시키는 방법이 없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것 같긴 해요 그렇긴 한데 어차피 기존 ROC로든 뭘로 하든 결국은 중대급까지고 그 이하 제대는 못 주거든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핀란드 정도가 어떨까 싶은 게 핀란드는 중대급에 N롤을 주고 그다음에 그 이하 제대는 분대죠 기본적으로 M72를 줘요 M72에? M72 우리가 잘하는 로우 근데 이게 그냥 로우가 아니에요 M72EC라고 맞아요 그 작은 게 450mm를 관통해요 계속 발전이 돼 왔어요 물론 그걸로도 주력 전차를 상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그걸로 주력 전차를 파괴하는 거는 그 정도급의 무기로는 미군도 안 바래요 미군이 쓰고 있는 AT4도 500mm 정도 관통을 못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관급 내지 여단장 분들의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러한 것들이 많이 토론이 된다고 해요 우리도 다방면에 말씀하신 대로 다방면에 그냥 그 보병이 적의 벙커 정도로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은 훨씬 좀 아까 말씀 주셨던 칼쿠스타프 수준에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거기 이상되는 중대나 소대가 적의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대전차 미사일 고급 사양의 현궁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찾아보고 있는 거고 참고로 미군은 소대까지 제블린이 들어가요 그게 정말 대단합니다 천조국은 괜히 천조국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로 너무 많은 걸 하지 말자 나눠야 될 땐 나눠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동감하고요 그러한 의견들이나 그런 논의들이 육군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고 특히 연관급에서 논의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리를 맞고 있는 지휘관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창끝 제대의 대전차 전력이 상당히 문제예요 판처파우스트는 숫자가 모자라고 노후화됐고 M72는 이제 거의 못 쓸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대급까지의 대전차 능력이 굉장히 허약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도 이제 훈련 나가면 야 이걸로 그냥 폭죽놀이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펜저파우스트3는 제가 있을 때도 썼는데 너무 길어요 무겁죠 무겁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립했는데 독일제니까 유도 되겠지? 했는데 야 직선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총 쏘듯이 쏴 그렇죠 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라서 유도 무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아예 한쪽은 가벼운 대전차 그냥 일회용 무기 그렇죠 위력을 좀 희생하더라도 그다음에 소대나 중대 정도는 그 중간급 N로 정도 되는 그다음에 그 이상에는 그냥 형궁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군만 해도 마타도어라는 일회용 화기하고 그다음에 스파이크 있고 또 스파이크 미니라고 N로급의 소형 유도 무기를 지금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칠점 배치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유도 무기라고 볼 수도 있고 창급 부대에서 고민되고 있는 그런 무기체계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 홍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세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드러내다가 닳겠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께 경례! 물떡!